야, 웬일이냐? 니가 날 먼저 차지한 거? 나쁜 새끼, 쓰레기 같은 새끼.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? 너 때문에 보라가 무슨 꼴이 당했는 줄 알아? 야, 홍설. 갑자기 대뜸 와서 뭔 소리야? 그러게. 전주도 없이 훅 들어오네. 니가 그 SNS에 장난친 것 때문에! 야! 스토킹에 신상 무단 배포해. 너 그거 범죄야. 야. 증거 있어?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? 뭐? 스토킹? 신상 배포? 그래. 내가 했다 치자. 근데 어쩌라고! 왜 이래? 왜 이래? 장난 아니야. 어? 장단 좀 친 것 같다. 왜 오버하고 지랄이야. 이 씨. 너 이 씹새끼. 내가 여자 때리지 말라 그랬지? 백인호 씨. 잠깐만. 어깨 빠진 것 같아. 아니 어깨 빠진 것 같아. 이 거. 하지마. 하지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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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대밖에 안 들었어. 나 진짜 나 한대밖에 안 때려. 으악! 으악! 아! 알래! 아! 고맙다고. 해야하나? 네 새끼 위해서 한 거 아니니까. 패스. 금방 나올거야 네 도움도 필요 없으니까 패스 이번엔 또 누굴 이용하려고? 원래 유정은 본인이 직접 안 움직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네가 한게 아니지 뭘 꼬라와봐 이 그지새끼야 잘나온 저 애들 존나게 깔보고 다니더만 내가 이런걸 참을거라 생각했냐 이 개새끼들아 정아 정아 끝나고 뭐하냐 오늘 별거 없는데 야 그럼 우리가 뚫어오는 데 있는데 거기 갈래? 그래 뭐 있냐 뭐 없네 아우씨 아 야 빨리 좋네 매장 가게 아씨 그래 붙자 어? 붙자 붙자 어? 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이러나 봐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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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이런거야? 다시 너 몰라? 니가 그런거야 남 탓하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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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어학명수 갈라 그랬는데 좀 당기는거야 그렇게 가면 전요 야 누가 죽으러 가냐 돌아올거야 너 보러 아 아 이즈 흐흐흐흐흐흐흐 자아 야 진짜 입원 안 해도 돼? 에이 선배 제가 또 불사죠 아닙니까? 그리고 그런 양아치한테 받고 빚을 대면 쓰나요 야 홍설 너 영곤이한테 사과는 했니? 제가 왜요? 괜하네 이상하게 몰아갔잖아 야 그리고 그 양아치도 네가 아는 사람이라며 아이 누나 나 진짜 괜찮 테니까 어 두 개네 네 거니? 네 야, 오윤크! 야 이 개새끼야! 네가 그러거든 사람이야? 나 자고 있는 사진 찍어서 여기 덜블린거야? 머리 색깔! 위험해져! 이번엔 누굴 이용하려고? 원래 유정은 본인은 직접 안 움직이잖아 이놈의 안경 카메라! 내가 그렇게 웃어? 몰카 찍어서 살 때 올릴 만큼! 나 누구세요?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!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? 네가 모르는 장난이잖아 손 문짓 드실 것 같이 오바를 치려야 되는데 손 문짓 드실 것 같이 오바를 치려야 되는데 손 문짓 드실 것 같이 오바를 치며 손 문짓 드실 것 같이 오바를 치면 니가 웬일이냐, 여길 다 와있고. 됐지? 내놔. 저, 고맙다는 말. 야, 백인아! 같이 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